여러분들 이번 신규 업데이트로 많은 차량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페라리 로마를 오늘 리뷰할거에요 레전드 리모토 스포츠 이쪽에 보시는 2인승의 그루티 이탈리 GTO 스팅거 TT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8만 달러 최고속도와 4칸 반 그리고 가속력이 무려 최대치 아니다 자세히 보시면 최대치는 아니고 여기 살짝 남아요 그리고 제동력은 약간 낮아요 마찰력도 4칸 정도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준우클릭 이것이 바로 페라리 로마 이쪽 프론트 라인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근데 헤드라이트는 뭔가 살짝 다르네요 프론트 그릴이 뭔가 환풍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이뻐요 날렵하게 내려오는 후드라인 차가 훨씬 더 납작하고 옆으로 길어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그릴이 뻥뻥 둘려있고 옆에서 볼 수는 솔직히 약간 평범한 것 같긴 한데 앞쪽으로 날렵하고 뒤쪽으로 뭔가 살짝 둥근 디자인 쿠페라인이 이뻐요 그리고 휠사지도 상당히 큰 편이고 다음에는 뒷모습 이 라인이 직선으로 쭉 그리고 테일램프가 날카롭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기구가 양쪽에 두 개 있는데 살짝 가운데로 모여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일단 합격 자 다음에는 내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같은 경우는 그 타입을 흔히 볼 수 있는 내부에요 어 뭐야 이거 이게 브레이크고 얘가 엑셀이야? 보통 이게 원래 오른쪽에 있지 않나? 이동수단 모드의 교체각 삑 그렇지 보시면 엔진은 앞쪽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뻐요 그리고 다음에 트렁크 이게 아우마이갓 보통 스포츠카는 트렁크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끝에 살짝 딱 요만 그만 트렁크가 라이플 하나 들어갈 정도고요 장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트렁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찰해야겠죠 유행 성능을 봐야 되는데 아 내 범퍼 여러분들 범퍼 떨어진 김에 이거 뜯을까요? 아 무작을 뜯는게 아니라 범퍼를 뜯는다니까 올라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괴롭히는게 아니에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렴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대각선 킬 나이스 샷 페라리 로마 신차가 3억 2천만원 오늘 세팅은 페라리를 뽑자마자 범퍼를 뜯어버렸다 이 부품 하나에 한 몇천만원 할겁니다 촬영이 끝나면은 집에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발사 나이스 샷 한 번 더 문짝 컷 트렁크 컷 즐겁다 로마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발사됩니다 321 발사 아이콘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휠리스피 뭐야 페라리인데 처음에 휠리스피 살짝 있었고요 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속력 굿 지금 보시면은 120마을 돌파 전혀 개조가 되지 않지만 122마을 정도 123마을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 가변 스포일러가 있네 여기 뒤쪽을 잘 봐주세요 여기에서 가변 스포일러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브리크 꺾여 브리크 브리크 이거 이거 와 이 디테일 락스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이 정도 좌회전 핸들링 선을 가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뭔가 날카롭게 팍팍 꺾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꺾여요 부드럽게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마의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로 갈거에요 내구독 플랍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릴게요 브리크 플랍 그 다음에 펌퍼 먼저 앞펌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GTE 펌퍼 그 다음에 뒷펌퍼로 볼게요 뒷펌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림 레이서 디퓨저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로 보겠습니다 기본 머플러도 이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머플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본 코퍼 머플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후드 후드가 처음에는 살짝 미빗했는데 보시면은 상당히 과격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18가지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뭐야 상징도 있어? 이 차량도 상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상징은 고르지 않을거에요 근접줄에 슬릭이 있는데 개조합시다 그 다음에 두색 1차 색상은 포뮬로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순금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죠 내부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살짝 줘야 돼요 크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이 차량도 스커트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땡기거나 옆으로 쫙 펴주거나 카본으로 바꾸거나 좋은 거 많아요 트림 특수 스커트 그 다음에 스플리터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좀 더 크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슈퍼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스포일러를 바꿔볼게요 뒤쪽에다가 스포일러를 좀 더 큰 걸로 달 수가 있겠어요 스포러 킵 킵 킵 그 다음에 차광띠 1차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드랜스미션 풀업 커버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의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샹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건드리면 안 돼 기순하면 안 돼 새 차요 새 차요 건드리면 안 돼 로스탄토스의 밤거리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로마 방금 개조가 끝났 끈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멋있는 슈퍼카들이 많이 모였어요 베가시 조르소 그로트 이탈리 RSX 오셀럿 버츄 그로트 이탈리 RSX 람파다티 코모다 오베이 8F 드리프터 베가시 토르르 엑소 람파다티 코르스타 맥스웰 아스보 가자 스타트 아 휠스피니 여기에서 내 발목을 잡는구만 첫 스타트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뒤를 보시면은 저기 한 분 맥스웰 아스보죠 그리고 제가 처음엔 드렸지만 점점 가속을 받고서 다른 차들을 초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람파티 코르스타 이겨야지 그리고 앞엔 차 이겨야 돼요 아 코스가 좀 더 길었다면은 아 여기까지 자 1등 버츄 2등이 토르르 엑소 3등이 이거 이탈리 RSX 달려볼게요 스타트 저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벌써 130km 돌파 마일 아니에요 얘는 키로에요 171km 209km 수치는 지금 140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 차량에 내구도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님 호밍 발사 연속을 해주세요 가자 한발 버티죠 10발 버티죠 3발 버티죠 4발 버티죠 5발 6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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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되기 8발 9발 10발 11 12 12발 12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절벽을 넘어 보일거에요 출발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출발 출발 올라가세요 오 저 뭐야 와 망구님 1등 2등 오셀로 버츄 그리고 저거 오프로드카 저거 뭐야 그리고 테크니컬 아이고 테크니컬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슬슬 출발해볼게요 코스를 여기로 스무스하게 하는거야 코스를 잘 타야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코스만 잘 타주면은 올라갈 수가 있다 미션 클리어 다음에는 자유드라이브 출발합니다 제가 맘대로 핸들을 돌려보고 좀 과격하게 운전해볼게요 아이고 처음부터 돌아간다 뭔가 후련이다 보니까 차체가 돌아가는건 어쩔수가 없어요 오프로드 타일로 낀다면은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애초에 태생 자체가 조금 많이 불리합니다 핸들이 똑바로 되어있으면은 가는데 핸들이 옆으로 돌아가있으면은 애가 앞으로 가질 못해 자 다음에는 하수구 레이스드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오프로드 차량 스포츠카 슈퍼카 온갖 종류의 차량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볼수가 있죠 제가 폭을 던질게요 폭 터지면 스타트 준비 투척 출발트 아 왜왜왜 아 죄송합니다 아 사람들 다 패시브로 살았어 제가 지금 폭탄을 제재를 던져가지고 뭔가 살짝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출발은 잘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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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아 한분 돌아간 사람 아마 심혈일겁니다 플레이어는 살아있어요 나오시고 여기서 빠르게 유턴하고 직진 프럭셀 밟으세요 잘오고 있습니다 잘오고 있어요 잘오고 있어요 잘오고 있어요 아 차가 살짝 미끄러지네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아니 아까 전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은데 핸들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맞아요 얘가 흙길에서 정신을 지금 못 차려요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어 9등이죠? 9등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지키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차량 페라리 로마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스타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